1.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는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라 원작의 20년 전을 세계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모바일 MMORPG 중에 가장 많은 콘텐츠와 가장 깊이 있는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 플레이에 있어서 어떤 게임보다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유저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만 사전 예약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추세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는 런칭 이후 3개월치의 업데이트를 미리 준비했는데요. 매달 2번씩 2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